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 입니다. 이번 영상은 충남 부여에 있는 궁남지의 아름다운 연꽃을 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궁남지의 아름다운 연꽃 그리고 수련의 모습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년들이 예쁘게 피어있고요. 여기는 백년들이 활짝 피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꽃길 한번 제대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보시죠. 부여 서동 연꽃축제를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고 합니다. 연꽃단지가 굉장히 넓고 꽃들도 무척 많이 피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련들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련들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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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